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. 안녕하세요. 지금 이 살이, 이 순간을 빛나게 할 19번 이서연입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리틀엔젤스 단원으로 무용활동을 시작해 국립국악원까지 수많은 공연을 하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춤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. 엄마가 되던 순간부터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며 저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습니다. 이제는 엄마로서의 삶이 아니라 저 이서연, 저 스스로에게도 저만을 느끼고 저만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. 오늘 이 무대, 이 자리가 저 이서연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소중한 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자리에 연락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